한글자막 by 한효정 길 싣는 것도 좋지만 집에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작은 틈새로 날 비추던 강하고 눈빛은 눈부신 불빛 언제라도 감싸줬어 그건 엄마랑 걸어라 미안해 엄마를 아프게 해서 잠시 날 전부 잊어버렸어 엄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못해 이제 해 누가 뭐래도 난 두렵지 않아 엄마랑 아무나 지지 않아 엄마한테 엄마랑 아무나 지지 않아 엄마랑 아멘 엄마랑